냐 cos i am Chevrolet 느낌 좋아요 옛날 생활 난다 부부 야 끝났어? 네 끝났죠 캔디캣 넣어주세요 또 안 돼 야 진짜 연결이 되네요? 야 건방 위에 맛을 사나요 팀 정답! 안경팀 vs 김석진 팀 와 사진 너무 많아 엄청 세세하게 올려주셨는데? 아래! 저요 공, 비, 혁 여러분 저는 달려라 방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광고 타임이야 대박이다 먹고 싶은 거 있어 주인아 제이 형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우리 제이 형 뭐 먹고 싶어? 같이! 아우 아우 먹고 싶어? 우리 태영이 뭐 먹고 싶은데? 와 국물만 먹어도 되겠다 5등 국물이 진짜 진심이다 진심이다 촬영을 만난 연수의 두 번째 호연은요 댄스를 맞춰봐야겠다 제이 형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내 댄스를 맞춰봐 어 아 씨 안희쥬 오 갑니다 이따 이번엔 한 바퀴 도시네 진! 진? 아이돌 맞아 오프닝 아 50% 악 가 tears 도도도도도 나 그다리 앉으세요 도도도도도도 아 Curry 그래 Coach 또 도는 도시는 거 아니야? 시작 전에? 남 밖에도 도시지 않네 어? 5, 6, 7, 8 10 RM 지금부터 1, 2, 3 2, 3, 4, 4, 5, 5, 6, 6, 7, 8 작은 시 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아이 생각보다 잘하는데? 오아 오아 진짜? 대박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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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이 없어, 왜요? 음악이 없으니까 모르겠어 진영 왜 이렇게 잘해? 우리가 절박하게 외우다 보면 하하하하 아, 같은 시선으로 봤구나 아, 맞지, 맞지 절박하게 외우는 거지 오케이, 갑니다 뭐야? 진영 뭘까? 음, 이건 좀 어려운데? 어? 지민! danger 땡 어? 아, 설마 거기까지 갈까? 아, 쟤는 danger인 줄 알았어 왜? 야, 이거 야, 이거 어, 뭐지? 이거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여기가 도입부일 거 아니야, 도입부 도입부가 아닐 수도 있어 도입부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 저거 보고 대인자인 줄 알았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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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어, 모르겠 어, 모르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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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아, 진짜? 아, 뭐야? 아, 진짜? 어, 뭐야? 아니, 팔 이렇게 하시길래 맞나? 아, 아 야, 이거 의외로 잘하는데? 아, 나 모르겠다 진영이 1등이야 야, 나 당황스러워, 지금 지금 진영이 독주야 어, 그니까 진영은 지금 3점이야 오케이,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성공! 온 성공! 온 저거 서 있는 것만 보고 저러? 독채 잡고 있잖아 아, 위압분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어 전체적인 걸 보시고 하시는 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나 제이홉의 화려한 춤을 보고 싶은데 안 돼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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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아 아, 이거는, 이거는 너무 이건 줬다 걷어주고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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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보이셨어 오? 하하하하 I'm fine 아니었어요? 폴! 폴! 어? 대효 뭐야? 뭐야? 지민! 대효! 바로만? 바로만? 맞는데 맞습니다 와 맞네? 와, 하나 맞춰서 다행이다 맞춰서 다행이다 왜 이렇게 점플링 할 것 같지? 나오셔가지고 어? 진! 진! 런! 런! 런? 런? 런이에요? 진짜요? 아니, 이게 시작할 때 태영이가 나를 이렇게 샥 밀면서 들어오는 목욕이 있는데 와, 형! 와, 대박이다 안무 능력 뭐야? 좋네 저 춤추는 사람 마음이 이해를 하는 거야 와, 진짜 능력 진짜 진짜 저 동작은 내가 연습했을 때 나왔던 동작인데 나는 이미 저 분과 정신적 교류를 해서 어, 형 이거 오케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국! 어? 정국! 아, 피 땀 눈물 아, 이건 너무 피 땀 눈물이잖아 정답 아니, 몇 개 다 빛나는 1 2 3 내 피 땀 눈물 내 피 땀 눈물 내 피 땀 눈물 나 마치 1 4 4 5 6 6 6 6 7 7 7 7 7 7 8 8 9 9 9 9 9 9 9 9 6 9 10 9 9 10 11 11 11 11 11 12 12 12 13 12 12 12 아니지 뭐.. 천국! 천국! 버터플라이 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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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러브 페이크 러브 아 페이크 러브 너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아직 할 수가 없어서 자 오케이 열 번째 문제 주세요 앉아있으시고 앉아있으시고 지민! 봄날 봄날 와 추웠다 봄날이 저런 게 있어? 네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 이건 지민이랑 잘 맞췄네 아 이거 센터가 유리하네 아 하나 붙여서 다행이다 맞춰서 다행이다 어? 음? 이게 뭐야? 진! 상남자 상남자 어? 진짜 상남자다 상남자 상남자 좋습니다 와 되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되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근데 이건 뭐야? 태형이랑 이렇게 하지 않냐 약간 이렇게 하지 않냐 준비할 수가 있어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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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진영 지금 다섯 문제 맞췄어 정국아 한 번 하지마 제이형 앙팡맨 앙팡맨 네 아 뭔지 모르니까 어디가 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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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태형아 맞춰라 아니 뭔데? 이건 좋다 정국아 아니 뭔데? 뭘 줬는데? 뭘 줬는데? 아 불타오르네 아 정국아 호비 형 하나도 못 맞췄죠? 하나 맞췄 나 하나도 못 맞췄어 나도 하나 맞췄 나 두 개 맞췄나? 호박 뭔가 하라고 아 마음이 많이 아픈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인지 내가 맞출 거 같긴 해 하나 둘 어 어 어 뭐야 뭔가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와 설마 지민 세렌디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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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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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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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은 그래도 좀 하신 것 같은데 동작을 줄넘기를 한다고? 줄넘기를 한다고? 정국 정국 아 DNA 네 아니야 DNA 아니야 이거 뭐지? 줄넘기 같이 똥 뛰는 거? 점프인가? 방팡맨? 방팡맨?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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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설마 설마? 고민 보다 고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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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형 진짜 열심히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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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사실 호비 형은 사실 호비 형은 팀장인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팀장님 잘해라 잘해라 야 야 이제 진영이다 정국 텍스트 텍스트 아 약간 무릎을 얹고 뭐 아니 아니 가사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국 좌우로 나를 양팔 벌려서 각도 45도 꺾어가지고 웨이브 뭐 이런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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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약간 상상력 테스트네 나kap니 아 아 여기서 어 の 못하면 큰일네 자리에 서서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더 벌린 후 웨이브를 한다 다리에 서서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더 벌린 후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더 벌린 후 웨이브를 한다 다리에 서서 다리를 어깨 Lego 벌린 후 웨이브를 한다 이게 뭘까요? 이런거 이건 이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일까 아하하하하 어유 어? RM Fake Love 제이홉 제이홉 작은 것들을 위한 씨 Hi, It's so bad 이거 아니야? Hi, It's so bad 이거 아니야? cut 이건 아니야? 웨이브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콩콩오 정글 웨이브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콩콩오 정글 아닙니다 어디야? 그대로 해봐요. 다리를 벌리고 웨이브를 한 다음에 콩콩콩 이거 뭐야? 콩콩콩 이거 뭐야? 웨이브가 잠깐만 뭐야? 처음부터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모든 개국에 하셔도 돼. 아,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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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슨 마마 비비 나는 천국 아, 이쁘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아, 이쁘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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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아니, 저는 아예 못 맞춘 거야? 이런. 제목이 다가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첫 파트에는 절대 못 맞춘다. 처음에는. 오케이, 이런 느낌이지.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 서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 앉을 수가 없다. 네. 렛츠 기릿. 옆으로 비스듬히 선 뒤 손바닥과 얼굴을 마주본 상태로 팔은 위아래로 다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온다. 옆으로 비스듬히 선 뒤 손바닥과 얼굴을 마주본 상태로 팔은 위아래로 조금씩. 이쁘다. 세 번째 공연이 있습니다. 아래! 불타오르네, 인트로. 제가 으깨는데요. 잡기. 파이어. 여기 나머지. 意思. 意思.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3점이야? 와, 이걸 맞추네. 맞춰. 큰일 났다, 이거. 나, 나 공인 줄 알았어. 다이너마이트에 디스코 오블로,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ying. 아니, 나는 손바다가 얼굴에 마지막 상태로 까지만 입고 이거 하고 있었어. 나도, 나도. 뒤에 안 읽었어. 뒤에 안 읽었어. 나 진짜 페이그룹인 줄 알았어. 나도 페이그룹. 예. 아, 진짜 자세하게 설명해야지. 왼발을 앞으로 내밀며 오른발을 당겨오고 손은 우킷을 잡고 덮쳐준다. 왼발을 앞으로 내밀며 오른발을 당겨오고 우킷은 뭐야? 오른발을 당겨오고 우킷은 뭐야? 지 왼발을 앞으로 내밀면 다이너마이트 정상상상 보여주세요. 아, 이거 맞아. 아, 맞았네. 아, 진희 씨. 아, 진희 씨. 아, 이거 어렵네 생각보다. 와, 진희 형. 잘하네. 오늘, 오늘 안무 쪽으로는 그냥. 진희! 지금 날라다니고 있어, 진희 형. 괜찮네. 안무 능력이 대단하네. 아니야, 이거 진희 형 자리가 좋은 것 같아. 자리 바꾸자. 네? 잘하네. 추억. 아, 진희 형이 기운을 받아야겠어. 진희 형이 기운을 받아야겠어. 괜찮아, 괜찮아. 내 춤으로 내 기운을 받은 적은 처음인데 이거? 자 갑시다 레진드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양 팔을 엇갈리도록 위아래로 들었다 내리고 얼굴 앞에서 크로스로 모아 내린다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양쪽 팔을 엇갈리도록 위아래로 흔들었다 내리고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제이오 제이오 앙팡맨? 네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양쪽 팔을 엇갈리도록 위아래로 들었다 그리고 얼굴 앞에서 크로스로 모아 내린다 이건 이것만으로는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야? 뭐 같다 해보는 거야? 이거 뭐 같다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드러웠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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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거 여덟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 얼굴 앞에서 크로스로 모아 내린다 우리 어렸을 때 눈물 들이 아니야? 착 착 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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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자 다음과지 왼쪽 팔꿈치를 리듬감에 리듬감 있게 양쪽 팔을 엉덩이 아래로 들었다가 안으로 하시고 얼굴 앞에서 들었다가 정신? 아 알겠다 지민! 네! 이거잖아요 이렇게 내리고 팔꿈치 하나씩 이렇게 청소년 체조 청소년 체조 한쪽 팔꿈치 하나씩 엉덩이 아래로 들었다? 엉덩이 아래로 들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쪽 팔은 위로 한쪽 팔은 위로 옆으로 뻗어 미흔자 한쪽 팔은 위로 허리를 이거 이거 B I need you 한쪽 팔은 위로 옆으로 허리를 폈다 폈다 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허리를 폈다 폈다 한다고? 허리를 폈다 폈다 한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야 이게 우리 팀에 있냐? 어서 오십시오 여기로 오세요 여기 뭐야 이거 진영 등골 브레이커? 아있네 등골 브레이커가 내 노래가 됐어요 아 어? 이게 뭔데? 뭔가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아니 근데 이게 순서대로 해도 되게 이상해요 아 야 이거 있냐? 붐 아 이거 안 해준데? 일단 코까지만 맞히시면 정답이 진 아이돌 사비 어? 어? 마이크 드랍 나이스 아 노래 안 맞히면 되는데 RM 페이크 러브 네? 진 데인저 진 엔호 진 봄날 진 DNA 아 정국 쩔어? 쩔어? 아 이거 딱 아 그거는 이거잖아 아니야? 아 이거네 딴딴딴딴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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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 맞네 아 아 니은으로 했다가 기억이 됐다고 해야지 우리 씨 이런 거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이게 뭔데? 이게 야 경구아 그 자리에 뭐 있나 보다 그러게 아 아 자리 벗고 자리 벗고 자리 벗고 야 이거 단척다 한 명에다가 가만히는 거 아니야? 양손을 허리 쪽 높이에서 앞으로 뻗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목은 왼쪽으로 꺾어 돌려준다 양손을 허리 높이에서 앞으로 뻗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목은 왼쪽으로 꺾는다 어 구석 어 시계 방향이면 양손을 허리 쪽 높이에서 양손을 허리 쪽 높이에서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앞으로 뻗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목은 왼쪽으로 꺾고 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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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알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얼굴 문서를 틀어넘기며 몸을 틀어 하늘을 보러. 빗잡는 물. 오, 약간... 접근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접근 좋았어. 이게 우리 안무에 있었나? 몸을 틀어 하늘을 본다. 이게 결국 이게 더... 준! 다이너마이트.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 아이콘을 허리 뚫고. 못 뻗으세요. 못 뻗었어요. 자, 돌리세요. 돌려. 아니, 아니. 그냥... 아... 같이 돌려. 같이 돌려.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뭔데? 야, 목은 왼쪽으로 꺾어 돌려준다니까 이거야. 우리 안무...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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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드랍! 라리다리!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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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리! 라리다리! 너무 바빠! 너무 피이지 내 어머니 모자라! 야, 자리 바꿔! 야, 자리 바꿔! 이제 맞춘 사람 자리로 간다, 이제. 다음 살게요. 한쪽 발을 위로 찼다가 바닥을 딛고 몸을 비틀며 양파를 위로 올렸다가 팔꿈치를 꺾은 상태로 다른 높이로 내린다. 한쪽 발을 위로 찼다가 바닥을 딛으며 몸을 비틀고 양파를 위로 올렸다가 팔꿈치를 꺾은 상태로 다른 높이로 내린다. 다른 높이로 내린다. 한쪽 발을 위로 찼다가 바닥을 딛으며 몸을 비틀고... 정국! 페이클럽! 페이클럽! 러브 유 서 패트 러브 유 서 패트 와! 아, 맞네. 야. 야. 야, 봐봐봐, 봐봐. 야, 봐봐봐. 봐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야, 0점이야. 야, 우리 0점이야. 아니, 나도 0점이야. 나도 0점이야. 아니, 나도 0점이야, 나도 0점이야. 뭐야, 뭐야. 솔직히 요즘은 이거 다 0점이야. 다 여기서 해. 나 아까 점수 엄청 얻었는데 여기서 다 깎아 먹었어. 제가 0점씩 얻어가지고. 지금 봐. 한 번 못 맞았다니까. 앞뒤 두 문제 다? 알았어, 둘이 앞에서 해. 자, 갑시다. 흑씨랑 흑씨가 0점이니까 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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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말할 것 같아요. 정답 말해주세요. 쉬운가 보다. 쉬운가 보다. 쉬운가 보다. 상반신을 약간 낮춘 상태에서 왼팔은 어깨보다 낮게 뻗고 왼쪽 다리를 뻗어준다. 상반신을 약간 낮춘 상태에서 왼팔은 어깨보다 낮게 뻗고 왼쪽 다리를 뻗어줍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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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어? 왜... 하... 어렵다, 이거. 다음 거 할까요? 오케이, 다음 거 하시죠. 어깨에 그룹으로 준대요. 어깨에 그룹으로 준대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와 팔과 다리를... 그릇이야, 이거 뭐야? 그릇이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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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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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진짜 알겠다. 우리 0수염인데? 이런 거야? 1번. 아, 나 진짜 100%다. 1번. 나도 안 멈출 테니까 말, 말, 말. 아! 아, 정보. 정보, 정보. 제이협, 제이협? 제이협, 제이협? 오, 아이돌? 아이돌? 맞잖아. 이거 맞아, 이거. 진짜 archives 안 proven 누가 안 chamado typ인 ayed sabes? 아따가. 이거 오른발이지. 아, 왼발이 èt해 있잖아? 아, 왼발이 èt해 있잖아? 아, 왼발에 뻗네. 그렇네. 아がyt인데 우리 제이협인데? 아나, 우리 이러고 있어서. 아니 아, 무슨 말opod? 고 vein 알았다. 오,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진짜. 이걸 어떻게 다 맞추냐. 양팔을 접어 오른쪽 팔을 왼팔 위에 겹쳐진 상태에서 높이 점프를 한다. 팔은 양팔을 접어 오른팔이 왼팔 위에. 오른팔이 왼팔 위에. 아래. 제이홉. 제이홉. 온. FUNNY AND I'M GONNA. FUNNY AND I'M GONNA. 나는 그 왼쪽에 머리 묶은 노란색 머리가 좀 잘한 것 같긴 하거든. 제 왼쪽에 두 번째 잘한다. 다들 잘한다. 양손을 허리 근처에 두고 허리를 살짝 굽힌 상태로 오른발을 내딛으며 몸을 90도로 다시 왼발을 내딛으며 90도로 튼다. 양손을 허리 근처에 두고 살짝 굽힌 상태로 굽힌 상태로 오른발을 내딛으며 몸을 90도로 다시 왼발을 내딛으며 90도로. 여기도 키우는un AH RM! 알암. 띠û니소스. RM 자 듯이? 아닙니다. 아니야? residence..aki 이거 아닌가? 아니구나. 오른팔을 내딛으며 몸을 90도로, 이거 아니야? 이 90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왼쪽으로 90도 왼발을 하면서 다시 90도. 이 90도 아니야? 안 해! 노드 리뉴! 오!! 꼬만리니 꼬마니 마 맞다! 나 무십도 나 아니고 이러고 있었어 x2 진짜 맛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거 단무지에 정복하시죠 양손을 주먹 쥐고 아래로 뻗으며 한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린다 양손을 주먹 쥐고 아래로 뻗으며 한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내린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양손을 주먹 쥐고 아래로 뻗으며 어? 이거 있잖아? 뭐야 이거? I like to stay walking 왕쥐고 아래로 뻗으며 한 다리를 야 이거 보자 다음 거 더 할게요 뭐야? 어? 한 손을 골반에 한 손 목 옆에 내가 웨이브를 하면 돼 어? 정답! 아니죠? 아니죠? 그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다워 야 되게 청량하다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다워 아아아아아 Jennie 아하 qurm 지금 막상 프로그램으로 K-POP 그리고 하늘 апا 시간 전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불건제 지켜야 하는 K-POP 오케이 제가 이 네. 사실 뭐 하이라이트지, 이게? 그렇지. 여기 앞에서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뭐 걸지 걸지 걸까요? 아니요. 사실 거는 게 좋은 게 아직 저 아차선도 못했어요, 지민이랑. 기억하지? 맞아요. 아차선 동행권. 아니, 아차선 많으니까 저번에 무슨 도시락 싸주기 했잖아요. 그거 시키죠. 와, 진짜 최악이다. 둘 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찍어야 돼, 그거 찍어야 돼. 둘 다 걸리면 혼자 도시락 싸서 올라가야지. 아, 오케이. 나 진짜 꼴지만 피하자. 나도 꼴지만 피하자, 나. 그럴듯하지 않나? 흉 뜨면 됐겠지? 이 손으로 만약에 쓰레기통 같은 거 다 뒤져봐야 되나? 쓰레기통 너무 단수하지 않냐? 나 진짜 가다가 쓰레기통부터 볼 건데. 근데 가능성이 없지 않아. 끝났다. 이거 아니야? 와, 쓰레기통에서 짚진. 우와, 이거 잡았다. 우와. 야, 이거는. 야, 누가 쓰레기통에 짚진을 숨겼냐? 야, 쓰레기통에 짚진 누구냐? 야, 쓰레기통에 짚진 누구냐? 우와. 이거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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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거 니 거지? 니가 쓰레기통에 숨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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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